장르물이 드라마로 처음인 것 같긴 한데 사실상 저는 개인적으로 작품에서 장르를 그렇게 나누는 편은 아니에요 제가 작품을 선택하는 게 있어서 이번에는 좀 간질간질한 거 했으니까 이번에는 좀 강한 거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머리가 안 돼요 일단 그런 계산을 할 수 있는 머리도 안 될 뿐더러 그리고 이 현장은 느낌이 되게 감독님도 아마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되게 영화를 촬영하는 기분이었어요 매신 매신마다 모두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었고 그리고 그 액션 합 같은 부분도 사실상 감독님도 그걸 원하셨지만 저도 원했고 무술 감독님도 그걸 원하셨고요 액션 팀도 그렇고 조금 더 리얼한 모습을 조금 더 보여줬으면 좋겠다 아무래도 합을 아예 안 맞출 수는 없으니까 합을 맞추되 조금 더 리얼한 모습들을 좀 넣으면 뭔가 멋있게 싸우는 것도 좋을 수 있겠지만 이 요한이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상황 안을 조금 더 사람들에게 깊게 마음속에 침투하고 싶으면 조금 더 리얼한 뭔가 막싸움 같은 말씀하셨던 좀 지저분한 싸움 약간 그런 게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? 했는데 감독님도 거기에 응해주셨고 그래도 무술 감독님도 그랬고 저조차도 그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전 그런 식의 합을 좀 많이 짰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큰 합만 짜놓고 약간 좀 라이브하게 돌아갔던 액션 씬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알bone